왕쌤에 좋고 콜라 부면 되죠? 중간 문제는 뭐라고? 단장이야. 안 먹는다. 안 먹는다. 안 먹는다. 아니 우리 이 얘기는 무슨 문제야. SBS 섭수용원입니다. 안 먹는다. 안 먹는다. 막걸리, 소주, 맥주. 다 했어. 누가 와달라 주세요. 와사비 고추 한 장. 와사비 고추 한 장. 와사비 그릇밖에 없는가? 와사비 하나도 안 냈네. 앉아 먹고 포기합니다. 우리 봉게 누나. 이거 매운 고추고. 이거 매운 고추. 여기 매운 고추. 와사비 이거 매운 고추고. 안 먹는다. 제가 입장하는 거니까.